쟤네한테 도발하면 안되지 엘씨가 어? 쟤네 센.. 야 존다 센.. 엘씨가 도발도 사람 반하면사는데 아무 태기가 도와도 어? 야 엘씨가 안되겠네 너 신혈씨 다 덤벼 시발하고 다 왔.. 어? 야 저기 대장 3명에다 국가원수 1명에다 야 센터 안보여 센터 아래쪽 음.. 3개 아래있었어 아래 센터실꺼야? 오케이 아래쪽 나갔었어 스나였던거 같은데 어 다운이야 스나 에이툴 센터 스나 다운이야 연막 갈게 희이 가자 응 오케이 야 개구 있어 개구 개구 다운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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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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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씨가 어디갈까 엘씨가 어디갈까 엘씨가 야 도발해 준엄니 너야 빨리 왜 니가 도발하고 온거야 흐흫 하핰 흐흫 센터 안보인다 나이스 센터 연막 갈게 이러면 그냥 A갈래? 저 A가? 개고미씨랑 11번 B살 때 둘 김부씨 가볼까요? 위에 있다! 얘네 후방이야 아 후방인 나도 내려온다 내려온 건 짠 아 반피 색 반피 왼쪽 왼쪽 센터 센터 아 센터 숨어있었어 버러우 왼쪽 박스 버러우였어 안 가야지 나이스 나이스 버러다운 내가 몰라 우리 B 안 돼 B로 갈게 내가 아까 B 하나 더 있었는데 B 안에 있던 애잖아 이거 아 그래? 우리가 A사하기에 B였어 어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어딘데 일단 5번이야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괜찮아 문화 짱이니까 아래돼 나이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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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가 잘할 거야 정말로 아슬아슬했지 갑자기 중 충불드는 거봐 응 응원 담당관이야 내가 역시 힐 더 몬스터 겨아 미치있는 놔 ㅋㅋㅋㅋㅋㅋ 너 뭐하달라고 힐아이 새끼야 너 그러다가 또 주변을 보고 오다 그래 및 힐 더 몬스터 제대로 닫았어 닉변 어때 닉변? 닉변 어때 닉변? 바라페 바라페 아 바라페 둘 둘 둘 둘 센서 또 안보여 개구 하나 있다 뭐야 바라페 점프에 수단을 시키 아 못갔다아 개구 반피야 반피야 유턴 두개 다 빠졌고 개구 아이스 김구 김구한테 안되네 천천히 해봐 김구 잘하지 연막만 쳐놓고 기다렸다가 한템포 시켰다가 다시가 그러면 B쪽 계속 조용히 있어봐 이제 조용히 있어봐 제가 힘들게 B로 봐 그럼 김구 움직일 때가 조용히 있다가 연막하고 빠진 줄 알았다가 깜빡 13쇼 13쇼으로 나오나? 13쇼으로 나오나? 아 바닥으로 나왔네 바닥으로 기어 나왔어 슈퍼 걸렸다 그러면? 슈퍼 들켰어? 이거 설 때에도 있다 나가야겠다 되고 있는건 모르지 않을까? 아 이거 비웠네 아예 슈퍼가 걸렸으니까 슈퍼 주위에 3명 다 있는데 슈퍼 슈퍼 너 바보 연식이 바보 멍청이 응꼬 삐솔 때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더 아빠 2명이었어 삐솔 때 나 공폭개 공폭개 있잖아 총만 있으면 괜찮은데 갑툭티 같은걸 나는 좀 리스더가 제가 이규민일건데 이규민이야? 아 제가 이규민일걸 그 있어 잘하는 넌 대회 나갔던 유명 있어 야 이거 폭 날 나오냐? 내 칩이 올킬하네 아 그래? 분명 올킬 있어? 개중인한테 올킬 다가 룩 있었어 광폭 아씨 나 개피 나 개피야 피치야 작업해볼래 내가 먼저 보면 될테니까 그러든가 근데 대기중이든가 대기중이지 알지 알았어 두 명이야 둘이야 와 어디 개국? 아 개국 없어 개국은 없고 짝개국 뭐지? 짝개에서 해드 되게 많아 짝개에서 해드 되게 많아 아래? 개국 아래? 야 나 왜 피가 많이 다냐? 이거 기본캠 아니냐? 피가 존나 많이 다네 센터 나왔다 센터 아이 나 안해 야 근데 뭐라고 해야되지? 뭔가 좀 애매하다 야 놨다 올라왔어 기어 올라왔어 과연 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잘 죽어라 악동아 귀에도 있다 워씨 예리한데 피투기 갓에 내꼬야는 뭐냐 태타자 여친 아 여친이야? 에이가 첫번째 꼭 빠지고 두번째가 그거 6번에서 확인하고 던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떨어지자마자 그냥 들어갈래? 바로 뛰면 돼요 바로 뛰면 돼 바로 6번에서 체킹하거든? 바로? 응 그때 이미 들어가고 있으면 입가 잡는데 응 그때 훅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박경이가 없어 큰일 났다 안 떨어져 두박 어이씨 아이씨 아이씨 타이밍으로 깠어 나이스 2번 안 맞았어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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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번 연막 깔아 아 야 있어 설 때 있어 에이 설 때 아 망했다 야 니 뒤 뒤 뒤 뒤 1번 1번인가? 1번 어디였어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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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이거 다 5번이야 5번 나이스 5번이야 안피 정도 우리 김구는 할 수 있겠지? 아 시바 1번으로 왔네 김구 시발 김구 양년이 있어 대햇 기대했는데 아 뭔가 좀 힘들었어 막판에 그치? 아 근데 저기 영영호가 한 분 계셔 하야 해야 돼 저거 하야 해야 돼 하야 해야 돼 하야 혜은우 나가 하하 센터 보이썘네 센터 안보였어 설대폭 하나 에이 설대폭 하나 에이 빠르다 뛰었어 육나선 게탈피 나온다 아터 나온다 아 나 또 찍었잖아 그니까 나 권총으로 야 뭐하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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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피가 아니었나봐 아냐 개피였어 개피였쩍? 근데 현우가 두대 맞췄대 야 우리 말렸어 막자 하하 어떻게 막을까 그래 집중하자 우리 우리 어? 현우 저새끼가 터지면 돼 하하 현우가 터지면 이긴다 현우가 2방파로 룩힐 하면 돼 그러네 그러면 다 다 다 피는 거야 저 밖을 그러니까 얘 뭐 다 다 피지는 않거든 하하 센터 또 없다 아 에이 조심해봐 에이 하나 여기 개구 탔는데 개구 탔데 아 못됐어 아 나 죽겠네 하나 있었거든 형이 앞에 옆에 아 둘 어휴 윤형아 셋 셋 에이 셋 에이 셋 에이 셋 나 빠진다 아 니가 빠진다 잠깐만 센터 주시 하하 발샷 안 피 윤확아 아 이 시발 뭐야 센터 11번에서 나왔어 어디야 에이 에이 산대 산대 육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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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확 안 피 산대 하나 안 피 안 피 안 피 안 피 총알이 없어 에이 tą 나이스 가나나 Reverse 센터 저 신혀라 했는데 아 센터 아니고 11번 아냐 아니야 악둥 니가 빠지면 빠지는 그 타이밍에 니 따라왔어 어 다따 니 따라와서 11번 갔어 야 룹엔 balancing 좋아 딛치기 싫어 내가 진짜 싫어하는게 딛치기 라고 센터? 센터 안보여 계속 현우야 일단 A 혼자 와봐 나 센터 한번 나갔다 와볼게 센터 또 연마 연마 잘못 깔았거든? 얘네 A야 패스하나? 뭐지? A 잘못 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? 혹하나? 센터 안보여 센터 안보여 온라인거 몰라 오 애리 많다 폭 많아 폭 세개 총 맞음 아 시발 아 이렇게 두려워 아 닿았다 유탈 4개 유탈 많이 받았어 아 씨 개탈피 잭 개탈피 A로 A A 조심 왜 확실함? 유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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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볼까 안 봐 이직 다운 유 받아 유 받아 온다 아 시발 6 6 왔다 6 들어온다 나 중소리 뺀다 들어왔다 패스 타고 지나갔어 지나갔어 돌았나볼데 응 돌을수도 있어 돌았다 너 중소리가 나이스 저거 까고 나 빠질라 그랬는데 히퍼는 없다 왔다 오졌다 나이스 나이스 와 심리전에서 이겼네 나에게 힐을 제가 삐살때를 갔다가 1번으로 돌아온거야 나에게 힐을 야 현우 현우 귀신같이 올라왔어 귀신같이 쫓아왔다 현우 귀신같이 쫓아왔다 와 잘해 역시 가자 역시 갈려 뭐? 역시 뭐였지? 힐 더 갓 몬스터 넣었나? 뭐 개같은 소리야 진짜 죽을래? 펜사나있다 그냥 우리 B 한명이야 아 센터포 하나 개구 이거 나 조심해 센터하나있다 9번 라인 이거 B도씨 아 시발포 아 유탄 잘 넣었네 13쇼 13쇼 하나 들어왔어 폭 던지고 바로 유탄 넣네 와 잘하는데 에이아만 포스트 센터 비운다라 야 이거 육조심해 몰라 아 센터 힐사나있어 둘이다 와 홈발드 둘이다 둘이다 나 크게 갓 쏴다 아 시크미가 아 내가 갓는데 나 안 갓다 그럼 설중 설 풀었다 설 풀었다 달 설중 한창인가 시크미가 짝빵 쪽 나머지 쪽에서 규정 짝빵 쪽 하나도 있어 클립은 따로 설때 아 설때 설때랑 2번 이바닥 밑 이바닥 밑 이바닥 밑 나이스 설때 설때 기다려 오케이 나이스 불안하거든 예아 시발 친구가 6번에 있는 걸 제가 아니까 불안하지 아 불안하지 내가 안 버티게 나 때리긴 거 보네 여기서 진짜 인간적 삼각방 새키가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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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솔직히 쉬어야지 어? 우리 시큼새큼이가 그냥 다 해줬구만 시큼새큼이가 다 해줬어? 오버데스는 하야해 주시기 바람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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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하야 알겠습니다 오버데스는 하야해 주시기 그만해 이기 싫더라 새 패스 있다 아 나 진짜 이럴 때 웃겨서 못 해먹겠네 3평 맞음 3평 맞음 아 나 진짜 못 올라가 아 야 9번 숏 하나 3있다 3있다 폭 맞은 데 있어요 9숏 있다 개구 하나 있다 개구 폭 맞았다 개구 칼 야 쟤 누구야 멘치가 잘했다 야씨 야 얘네 안된다 우리한테 조용히 해 센터 안 보여 센터 10번 10번 하나 있었어 10번 하나 10번 하나 10번 하나 10번 하나 10번 하나 모르겠어 순한지라 프린지 못봤어 빨간머리였어 8번가 9번 사이다 이거 8번가 9번 사이다 이거 영시야 내가.. 야 빈걸 내가 쏘면 나와야돼 아 알아 나 딱 벽이거든 너가 따도 안나 할수도 있어 닥쳐 양년아 긁을 준비해라 예 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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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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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밖에 없어 5번 13번 아 진짜 하나 잡았어 완전히 잡았어 야 13 들어갔다 13 둘 13 둘이야 13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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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빨간머리 들어갔어 아냐 하나 하나 하나라고? 아 라스트야? 10번 조심 10번 조심 10번 조심 개구도 조심 기가막히니 잡았구만 1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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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두려워 나 두려워 아 화해 아니야?